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 맨날 2등급이에요. 1등급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2에서 1등급 넘어가는 벽을 뚫지 못한 학생들이 있죠. 또는 어쩔 때 한 번쯤은 뚫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2등급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남는 한 넉 달 좀 안 남았지만 넉 달이라고 할게요. 넉 달의 기간 동안에 마인드와 이렇게 하면 정말 일 나온다. 그 공부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양자 선택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률적으로 누가 1등급에서 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윈터 때부터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달부터 공부량을 확 줄여요. 자 또는 안 합니다. 이런 학생 1번. 두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나 마지막 넉 달 동안 피치를 올리겠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2번. 어떤 학생이 보통 1등급에 더 잘 나올까요? 제가 재수정교만 있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메가스터디 러셀의 현장에서 소화하면서 느낀 건데요. 두 번째 학생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제가 꿈과 희망을 들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휘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제가 종종 요즘 케이스에서 어휘 얘기 자주 하죠. 어휘를 남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윈터 때는 아 이제 막 공부에 열의가 있습니다. 윈터 때부터 6월 정도까지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웠다가 7월부터 수능까지는 단어 안 외웁니다. 스킬만 동원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1번. 2번 학생은 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윈터 때부터 6월까지 그렇게 빡세게 어휘를 외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 그래 이제 수능이 다가왔으니까 하루에 20개씩이라도 외워보자. 그럼 지금 한 2천 개가 넘을 거거든요. 자 외울 수 있는 어휘가 6월부터 수능까지 빡세게 외운 학생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학생이 수능 볼 때 자 어휘량이 더 많을까요? 더 많이 실전적으로 이해됨 수 있을까? 당연히 2번입니다. 아 여러분 일부러 그러려고 공부 안 한 건 아니겠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현장에서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일부러 그러려고 2월부터 6월까지 공부 안 했지? 이제부터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3 학생들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수생들은 경험해 봐서 안단 말이에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윈터 때부터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5월, 6월부터 공부량이 줄고요. 영어 특히나 어휘 안 외웁니다. 수능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스킬에만 의존을 해요. 이게 보통의 고3 학생들이에요. 특히나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다운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다가 영어의 본질은 스킬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건데요. 어휘는 외우지 않고 스킬만 동원을 하니 이게 수능 때 자기가 아무리 스킬을 동원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6월부터 수능까지요. 저 많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탐구 공부해야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학생들의 오해가 뭐냐면 자습 시간에 어휘를 외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자습 시간 때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침에 10개만 외우세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마다 1분만 동원합니다. 1분. 그러니까 9분은 마음대로 쓰세요. 1분을 동원해서 아침에 외운 거 10개를 위아래로 계속 읽어보세요. 1분의 시간이면 5번에서 10번까지 왔다 갔다 읽을 수 있거든요.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이렇게 하면요. 아침에 10개 100% 외워집니다. 점심에 10개만 외웁니다.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10분. 그리고 5교시, 6교시, 7교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쉬는 시간 1분만 동원해서 오후에 외운 걸 똑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저녁에 한 5분. 잠자기 전에 1, 2분. 투자해서 오늘 외운 20개 복습. 이렇게 외우면요. 수능까지 지금보다 2,200개 이상의 어휘가 증가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어 수거가 지금보다 2,000개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스킬 할 줄 잘 몰라요. 해석 능력도 옛날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요. 다운합니다. 그거만 가지고도 성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1번. 아, 수능으로 가문 갈수록 어휘를 안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했구나. 일부러 내가 막판에 공부하려고 앞에 1월부터 1월까지 안 외우는 건 아니야.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나 이제부터는 정말 외우는 게 맞구나. 시간을 아, 이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외우는 거지. 자습 시간에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왜? 자습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게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탐구라든가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길 저도 추천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어느 학생이 확률적으로 1등이 비다 잘 나올까요? 1번. 줄거리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걸 딱 대답하는 학생이에요. 2번. 딱 스킬만 동원합니다. 어, 예를 들어 소재주장 결론. 어, 막 발취독해 하면서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영어의 본질 중에 본질은 스킬이 아니죠? 자, 아까 있죠?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 제가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끊어 읽고 묶어 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문독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자가 의도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제가 자주 예시로 쓰는 말이잖아요. 뭐,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네 줄이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탐슨은 시인이다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무조건 뼈댑니다. 더하기 모든 수식억을 다 빼버리면 해석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돼요. 육하원칙입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남기면 답이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휘 되고 해석되면 다시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요. 키워드를 잡아요.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형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대입학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죠? 주제가 뭔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령 어느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된다고 해도요. 주제문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줄거리는 놓치지 않는데 내가 몇 개 다만 모를 수 있다. 해석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모모는 모모다, 모모래 줄거리는 따라하고 있어. 근데 주제문이 어딘지를 알아. 그럼 소재, 주장, 결론이 답의 근거 문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답을 지으면 답이 정확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현장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학생들 혹시 문제 풀 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문제 풀고 나면 찜찜한. 채점하고 나서 맞긴 했어. 근데 찜찜한 그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막연하게 해석을 풀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이 풀면요.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딱 풀면 이게 얘 밖에 답이 안 돼.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한 느낌으로 푸니까 맞았어도 찜찜하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채점하고 찜찜한 그 느낌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계속 지금 맞고 있는 중이에요. 채점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느낌 유지했다고 쳤을 때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확신이 더 생기게요. 어, 나 맞을 거야. 아니면 더 두렵게요. 더 두려워집니다, 당연히. 기준을 갖고 풀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맞았어도 찜찜한 느낌이 계속 유지되고요. 2에서 2를 넘기지 못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 근거로 푸는 거구나. 근데 줄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 스킬을 동원해서 무슨 소재, 주장, 결론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줄거리는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건 주제 문야, 답은 이건 거야.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볼까?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문제가요. 30번의 어휘와 35번의 무관문이에요. 출제 의도가 똑같습니다. 두 개는. 이거 뭘 물어볼까요? 막연하게 틀린 걸 고르려고 하니까 찜찜한 거예요. 맞아도 찜찜하고 다음엔 다른 문제 나오는데 맞출 수 있을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휘와 무관문은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그걸 고라는 거예요. 어? 그라나이 주제가 하난데 넌 줄거리는 따라가.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게? 이게 출제 의도란 말이에요. 어? 그럼 사실이 다른 문제가 아니었네요. 주제 문찾기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읽고 나서 계속 찜찜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이에서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답률만 따지면 요양문이에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게요?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요양문의 박스가 뭐죠? 요양문의 박스는 주제문입니다. 대입화가 똑같단 말이에요. 주제가 뭐니?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중난도 유형에서는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게 41, 42번 장문독회와 21번의 밑줄 의미 파악이에요. 41번의 출제 의도가 뭐게요? 41번은 주제가 뭐니? 42번은 뭐죠? 42번이 어휘란 말이에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21번과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고난의 유형이 뭐죠? 빈칸입니다. 빈칸 때문에 선생님 저 1등급이 안 나와요. 선생님 저 이게 좀 벽인가봐요. 아,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기준을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푸니까 자기 혼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줄거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빈칸과 밑줄 의미 파악 문제의 공통점은요. 그러나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가 뭐다? 너 주제가 해서 벗어난 거 골라. 주제에서, 주제랑 관련된 거 골라. 근데 빈칸에 중요한 거는 나 위아래 관련성도 줄게. 이거 두 개예요. 모든 빈칸 계통은요. 위아래 관련성만 알아도 선지가 몇 개 줄어요. 운이 진짜 좋으면 답이 나올 때도 있긴 해요. 위아래 관계로 선지가 몇 개 줄고요. 주제문을 찾으면 끝난 겁니다. 주제가 뭐니? 주제 때문에 오답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싸그리. 주제 관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문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막연하게 그냥 해수 풀잖아요. 맞고 나도 찜찜하고요. 이게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본질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어휘되고 해석된다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스킬이 아니라 주제문 찾기 연습. 그 다음에 근거로 오답을 지원해가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게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순삽입니다. 순서와 삽이 부분 출제의도가 뭐게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알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안 푼다는 거예요. 순삽의 출제의도는요.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냐 해요. 근데 왜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요? 줄거리 상 적절한 게 뭐냐면서요. 그러면 잡종고, 수식고 다 빼보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 어떻게 해야 남기잖아요. 그게 다 보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수식고에 딱 들어가서 가로열고 닫고 구문독해라니까 머릿속에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붕 떠버리는 거예요. 줄거리 상 적절한 건 원인은 정말 철저하게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잡종을 다 빼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럼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에서 1로 올라가지 못한 학생들, 제가 제종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메가스터리 러셀 현장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매해보죠, 당연히.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휘를 안 외워요, 일단. 자, 다시요. 1월부터 지금까지, 6월까지 그랬다는 거? 제가 괜찮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수능까지예요. 지금부터 20개만 외워도 지금보다 2천 개 어휘가 증가합니다. 짜투리 시간 동원하는 거지. 그 아까운 자습 시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습 시간에는 탐구나 수학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건 기본입니다. 물론 제 인강 들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스킬이 아니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키워드 잡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를, 뭐뭐는 뭐뭐다 뭐를. 그럼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결국에 물어본 거에 답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그러려면 키워드를 잡으며 있습니다. 아니, 국어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읽으면서, 영어는 가로 열고 닫고 읽으니까, 이게 머리가 붕 뜨는 거예요.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해석 능력입니다. 가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고 나면 안정적 1등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제가 예문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되지만, 단어 다 안다는 전제에 해볼게요. 그래도 어려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는 줄거리예요. 그게 해석 능력이고요. 줄거리 따라가는 능력. 그 다음에 위아래 관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적 모형. 이게 수메르 경제라고 하는데, 수메르 경제의 고전적 모형에서 사원이 기능했습니다. 행정 당국의 기능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상품의 생산과 수집과 재분배를 통치하는. 이렇게 읽으니까 머리가 붕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 더 중요하죠. 수식어구 다 빼고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유카운층만 남겨볼게요. 수메르 경제 모형에서 수식어구입니다. 모모는, 사원은, 모모 다 기능했다. 어떻게? 행정 당국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수식어구예요. 이걸 왜 기억합니까? 상품의 생산과 수집과 재분배를 통치하는. 이거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아, 사원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행정 당국의 기능을 했구나. 그 다음에 잠깐 가볼게. 이렇게 읽으면 머리가 붕 뜬단 말이야. 발견. 이거 내가 안다고 할게요. 이게 점토판이나 석판을 얘기하거든요. 행정용 점토판의 발견은 사원. 이것도 어렵잖아요.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할 때. 사원 단지로부터 우룩이라는 곳이 있는데 말해줍니다. 상징의 사용과 차후의 글쓰기가 발전되었다고. 도구로서 중앙화된 경제 통치.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걸 한 3, 4번 읽어요. 와, 읽고 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자, 이런 문장은 한 번에 못 읽습니다. 아, 어렵네. 그럼 두 번째 읽기가 더 중요해요. 잡종고 다 빼자. 모모는 모모다. 다시 읽을까?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주어는 뭐예요?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저전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호는 뭐예요? 시인으로. 동사는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모모는 모모다. 모모들과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속된 말로 쓰레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그 다음 장아볼게요. 모모는 들어갑니다. 발견은. 뭐에, 아저씨 주워야. 뭐에? 야, 행정용도 꾸미는 말이 불가해. 꾸미나 뺐어. 석판이 발견되었대. 어디인데, 어디? 사원단재. 쉬고다 삔구와. 사원단재에서 석판이 나왔다는 건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면, 주워 상징의 사용과, 주워, 결과적으로 꾸미는 말, 글쓰기가, 동사 발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써? 어떻게? 도구로 써. 근데 뭐해, 도구? 야, 중앙화된 경제는 꾸미는 말이잖아. 통치수단으로. 끝. 이게 다란 말이에요. 볼게요. 아, 사원은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구나. 아, 옛날에 사원은 행정당국이었나 보다. 근데 사원단지에서 석판이 나왔다는 거는 상징의 사용이나 아니면 글쓰기가 통치수단의 일부였다는 거구나. 그래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위아래인데요. 요 위에 근거 문장 맞습니다. 위아래는 되게 중요합니다. 위, 아래만 갖고도 엄청 오답이 지워져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었는데요. 이거 고려하면 안다고 제가 해볼게요. 고려하면 부족, 또는 없음. 자, 뭐가 없는 걸 고려하면,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걸 고려하면, 우룩시대의 가정집 위치에서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걸 고려하면, 이거 가주어, 진주어 제가 봤다고 하겠습니다. 봤다고 하면, 분명하지 않다? 개인들 동안 빈칸을 위한 시스템을 봤는지. 이거요. 답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빼볼까요? 다 빼볼까? 정말 물어본 것만 대답할게요. 자,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걸 고려하면, 우룩, 가정집 위치에 수식어고, 다 뺍니다. 모모는 모모다 한번 들어볼게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자, 저는 비동사에 원합니다. 비동사에 보호라고 하거든. 분명하진 않다. 인지 아닌지. 개인들 또한 빈칸의 시스템을 썼는지 알 수 없다. 잠깐만. 모든 빈칸은 위, 아래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깐만. 한번 볼까? 사원이 행정당국의 기능을 했습니다. 석판이 사원단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징의 사용과 글쓰기가 통치수단으로 발전됐다는 걸 말해줘요. 근데 개인들도 빈칸의, 이들아, for 다음엔 여기다 명사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명사가 뭐야? 개인들도 빈칸의 시스템을 썼는지 알 수 없다. 잠깐만. 안 문장 보였지? 사원단지에서 석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징의 사용이나 글쓰기가 통치수단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통치수단으로 발전된 거예요. 통치수단으로. 글쓰기나 상징이. 그럼 개인들이 빈칸의 시스템. 뭐야? 아니, 명사가 이거밖에 없잖아. 개인들도 글쓰기를 위한 시스템. 아니면 상징 사용의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가 답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위, 아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식 오고. 가, 주어, 진, 주어 봤다고 치면요. 분명하진 않대요. 뭐가? 얼마나, 뭐가? 읽고 쓰는 게 얼마나 퍼졌는지. 수식 오고. 그 시초에는 수식 오고가 빼란 말이야. 아니, 물어본 거다, 옆에. 읽고 쓰는 게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 없대요. 물어보는 거 맞는데, 앞에. 개인들도 빈칸을 위한 시스템을 썼는지 알 수 없다. 자, 여기 명사 나온다며. 포담의 명사가. 질문자의 명사가 이거밖에 없잖아. 무조건 리토리치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잡종을 빼면 보인단 말이에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면요. 육하공식 제외하고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잡종 빼면 보입니다. 개인들도 글쓰기의 시스템, 상징 사용의 시스템, 읽고 쓰는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제가 그 다음 문장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줄거리만 따라가세요. 근데 결론은 그냥 묻힙니다. 사용, 상징의 사용과.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림 문자인데요. 자, 여기 뺐냐면, 이건 수신으로 뺐고요. 그림 문자 필수적이 아니에요. A&B가 나오면 실전에서는 하나만 잡아도 줄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의 사용, 초기 태블릿에. 그건 일치합니다. 행정가들이 어휘목록 필요했던 거야, 일치한다. 뭐, 블라블라블라. 쉬고 뺄게, 그냥. 결론은 반드시 말하면 일치해요. 결론 한번 가볼게요. 자, 별표는 보시고요. 쇠기 문자가 보다 추상적으로 되었다. 근데 어차피 접속사, 이거 모험 화면에 따라선대. 접속사, 주동사, 쉬고구란 말이야. 쇠기 문자가 보다 추상적으로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뭐는 들어갑니다. 읽고 쓰는 것은. 머스트 앱, 피피. 엿음에 틀림없다. 되었음에 틀림없다. 점점 중요해. 필자가 자기의 일치가 중요하대. 읽고 쓰는 게 중요함에 틀림없습니다.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게끔. 뭘 이해해? 사람이 합의한 것을 이해하게끔. 잠깐만 봐봐. 읽고 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서로 합의한 걸 이해되니까. 물어본 것만 대답합니다. 끌어올게요. 위에 글에 보니까 사원단지에서 석판이 나왔다는 건 상징의 사용이나 글쓰기가 통치 수단이었어. 개인들도 빈칸 시스템을 썼는지 알 수 없어. 자, 밑에서 명사 가져오자. 읽고 쓰는 게 중요하게 틀림없어. 그럼 얘도 일단 답인 건 맞아. 똑같아. 서로 합의한 걸 이해하기 위해. 어? 그건 뭐야? 서로 합의한 것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게 무조건 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줄거리만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사원이 행정당국의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발견. 사원단지에서 석판이 나왔다는 거는 상징의 사용이나 뺏겨 그러면 글쓰기 같은 게 통치 수단이었다는 거야. 사원이 행정당국이었고. 그럼 글쓰기는 통치 수단이었구나. 옛날에. 그럼 개인들도 빈칸의 시스템. 글쓰기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답이 해야 한단 말이야. 위에서 가져오면. 밑에서 보면. 얼마나 읽고 쓰는 게 퍼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개인들이 읽고 쓰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줄거리 다 갑니다. 자. 상징들의 사용이. 그 석판에. 행정가들이 어휘목록 표현했던 것과 같은데. 결론이자. 자. 필자가 자기 발에서 중요하대. 그럼 읽고 쓰는 게 이제 중요해진 거야. 합의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근데 그럼 개인들이. 읽고 쓰는 게 있었는지. 개인들도 서로 합의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1번 종교행사. 2번 개인적 합의. 3번 공동체 의무. 4번 역사적 기록. 5번 권력 이동. 아니 답이 보이잖아요. 2번.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에서 1 못 올라가서 이제 계속 그 벽에 막힌 학생들의 공통점이요. 해석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다든가 내신 공부하다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꾸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그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면 되고요. 내가 이 문장 문장 문장에서 필자가 의도한 말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게 해석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키워드 잡는 거예요. 줄거리 잡기. 영어의 본질은 어휘 되고 해석 되면 끝난 겁니다. 아직 안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요. 어휘. 1월부터 6월까지 빡세게 공부하고 7월부터 수능까지 공부 안 한 학생보다 현실적으로는 지금부터 수능까지 외운 학생들이 수능 볼 때 감이 훨씬 좋습니다. 둘째, 문제풀이 공부 똑같아요. 스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줄거리 따라가는 능력 하면 분명히 일 나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꼭 일 나오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궁금해요. 저희 Q&A 오셔서 자기 상황 얘기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님, 연구조교들이 학생들에 맞게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남는 기간 꼭 승리하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